자, 가자. 가자. 타. 그거 큰 나의 가방인데? 그건 니가 봐. 제롱스 그건 큰 나의 가방이야. 여기 탈 수 있어. 어머, 어머, 어머. 먹으려고? 여기 타 봐봐. 내가 찢어주면 어떡하지? 제롱이 안 보이지? 응. 제롱아. 나 이 가방. 가방 듭니다. 안 찢어지겠지? 제롱스. 이렇게 조용히 데리고 들어가면 돼. 지금 리빙페어. 이거 지금 촉감이 망그름망그름 슬라임 같아. 너무 귀엽다. 예전에 이랬었잖아. 예전에 이렇게. 제롱이 나랑 같아 이런듯 하였었는데. 갈까? 지금 편하네. 이 안에 자세 볼래? 어머, 이 들어간대 이제? 이 자세 봐봐. 편하네. 저기 봐봐. 저 이 안에 큰 나. 애는 모든 가방이 편해. 가방. 가방둥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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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지금 약간. 애? 임시. 잉태한 느낌인데. 약간 캥. 엄마 캥거루가 된 느낌이야. 오. 엄마 나 느낌이 묘해. 이거 약간 내 배 같은 느낌이야. 엄마. 엄마 느낌이 너무 이상해. 엄마. 손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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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롱아 갈거야? 그럼 가방 타봐 가방이 없는데 저 가방이 아닌데 가방이 아닌데 제롱 저기 가방에 타야지 하시겠습니까? 과연 아니 뭐야? 제롱아 너무 귀여워 우리 가방둥이